오늘 바로 올린거에요 오늘 바로 올린거에요 왜왜 불꺼워야 돼? 제가 나왔는데요 저희 이쪽으로 또 볼게요. 다른 쪽은 높이 부럽게 지금 간다하겠습니다. 맛있고 한 번 해보세요. 여기 함께 가운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같이 가면 되세요. 손 한 번 들어주세요. 네 마지막 점검 받으세요. 마지막 점검 받으세요. 마지막 점검 받으세요. 상대 한 번 해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니다. 미나와 화이팅! 수고하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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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! 수고하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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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십니다.